마지막 곡 웨이브 들려드리고 저희 정말 웨이브 투어스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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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건반의 조종. 그리고 저희 드럼의 샌 동규. 그리고 베이스의 사슨 조. 그리고 워치. 백석버의 건맨입니다. 저는 보컬의 김 다니엘이었고요. 저는 웨이브 투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빨리 올까요? 조용히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아까 잠깐 썼던 박수를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 둘 셋 조금 더 세게. 오케이, 이거는 이쪽 문절만 한 번 해볼까요? 예아! 다 보인다? 오케이, 이거는 이쪽 동시에, 오케이 오케이, 이제 계속 해줘야 돼요. 저희가 이제 계속 분위기 뛰어올거니까 손바닥 터지게 내적 감성 cables 많이 뾴어 뛰어들어 tragic 소 Jaz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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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